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클래스피케이션 플랜 면 구분에 이어서 실제로 이 클래스피케이션이 과연 어디에 쓰이는지를 간단한 가구 배치 앱을 만든 프로젝트를 설명드리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오늘 보실 프로젝트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캔버스가 먼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셋이라고 해서 실제로 오브젝트를 배치하는 버튼이 될 것이고요 작은 화분 30cm x 40cm 정도 되는 작은 화분 그 다음에 작은 테이블을 배치해보는 간단한 앱입니다 저희가 살펴볼 것은 이 팟 화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AR 플랜 클래스피케이션을 통해서 테이블로 인식이 된 면에만 올라가게 될 것이고요 이 테이블은 바닥에만 배치가 될 수 있게 하는 간단한 앱입니다 그래서 클래스피케이션을 이용해서 가구 배치 등을 할 때 좀 더 명확하고 간단하고 빠르게 될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먼저 보시는 것처럼 화분 오브젝트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스몰 체어라고 해서 작은 테이블 체어라고 했는데 작은 테이블 의자 같은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프리패브로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돌아와서 보시면 프로젝트의 구성은 기존의 클래스피케이션과 거의 동일한데 추가된 게 일단 레이캐스트 매니저가 추가됐고요 저번 포스팅에서 룰러를 만들 때 썼던 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캔버스는 아까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고 오브젝트 풀 그 다음 오브젝트 매니저라는 게 추가됐고 오브젝트 매니저를 가보시면은 플레이스 오브젝트나 C샵 스크립트가 추가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스몰 체어와 팟을 0번 1번을 리스트 형태로 좀 추가를 해놓은 상태고요 레이캐스트 매니저를 연동해놨고 오브젝트 풀을 연동해놓은 상태입니다 한번 스크립트를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스크립트를 살펴보시면은 XR 관련된 유징이 추가되어 있고요 그 다음 프로젝트에 프리팹을 저장해서 볼 수 있도록 액세스 했던 부분이 연결되어 있고 아까 저희가 하이라킷 탭에서 확인했던 레이캐스트 매니저가 추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저번 AR 룰러를 했을 때와 동일하게 이 히트 AR 레이캐스트 히트를 저장하는 리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오브젝트를 저장할 풀 그 다음에 똑같이 화면 정중앙에서 레이캐스트를 쏘기 위한 센터 벡터 값을 갖고 오도록 하고 현재 만들어진 오브젝트를 연동하기 위해서 게임 오브젝트 형식의 now object라는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그 다음에 플랜 클래시피케이션의 클래스를 갖게 되는 now type 태그라는 걸 갖고 있는데요 이건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한번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테이블, 벽 등등등의 클래스가 정의가 돼 있었죠 그래서 코드를 살펴보시면 과거에 저희가 했던 코드는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스타트 부분에서 가운데 점의 포인트를 획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버튼을 눌렀을 때 먼저 이 set object라는 펑션이 호출되게 되는데 이 set object의 펑션은 now object가 존재할 경우는 초기화를 시켜주게 되고요 오브젝트를 삭제해주고 now object를 null 값으로 초기화해주는 코드이고 게임 오브젝트를 타입에 따라서 우리가 아까 프리패브로 리스트로 만들어놨던 0번은 테이블일 것이고요 1번은 화분이겠죠 그래서 오브젝트는 얘는 테이블 그런데 지금 now type 태그는 plan classification에서 flow 저희가 이 오브젝트가 어디에 배치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연동을 해줍니다 반대로 1번일 경우는 오브젝트는 화분 그런데 plan 태그는 테이블을 선택해 줌으로써 해당 오브젝트가 테이블 위에만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instantiate를 이용해서 우리가 프리패브로 연동한 해당 오브젝트를 만들어주고 오브젝트 풀에 연결을 해준 다음에 로컬 스케일을 1, 1, 1 사이즈를 초기화해줍니다 업데이트 구문을 확인해 보시면 아래 set object 명령어 펑션이 호출되었을 때 now object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레이캐스트 구문이 돌겠죠 그래서 이 레이캐스트는 트랙커블 타입에서 plan with polygon과 충돌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이 충돌되는 오브젝트에서 ar plan이라는 저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클래스를 갖고 온 다음에 그 plan이 갖고 있는 클래스케이션에 따라서 해당 오브젝트가 저희가 아까 매칭을 해준 태그와 동일할 때는 포지션을 배치해주고 아닐 때는 로컬 스케일을 0으로 해서 오브젝트를 숨겨줌으로써 해당 플래너만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코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치 부분은 단순하게 now object를 널 값으로 처리해줌으로써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마무리해준 형태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 오브젝트들이 어떻게 구동이 되는지를 빌드에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빌드에서 확인하시면은 오브젝트들이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plan classification debug map이 만들어지고 있고 저희가 선택한 오브젝트들이 테이블이나 아니면 플로우에 맞춰서만 배치가 되고 다른 플랜이 지금 화면 정중앙에 레이캐스트가 되었을 때는 오브젝트가 나오지 않고 있도록 체크를 해주는 코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형태이기 때문에 제대로 표현은 안되지만 좀 더 신경을 써서 보안 발전을 하시면은 가구 배치라든지 오브젝트 배치를 미리 클래시피케이션 해주는 플랜에 맞춰서 배치를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